아우, 멧돼지야, 이씨. 드디어 됐다고. 로또 1등 당첨됐다고. 인성이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? 우리 손주, 우리 손주가 어디 간겨? 애들 가출이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요. 딜놈이 했고, 살고, 시어로 손주를. 왜 웃어, 왜 웃는겨. 애들한테 뭔 일이 일었다 난 것이면 어쩔 건데요. 뭔 일이 진짜 난 거면 나 죽어, 재정아.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됐는데. 정말로 그 총알 한 방 때문이었을까? 아우,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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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